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독불장군, 벽창호, 말이 잘 안통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인데 요즘에 전문용어로 눈꾸녕, 귀꾸녕 다 처맞고 사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딱 그런 인간들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겨우 말이 좀 느린 걸 가지고 내 자식의 귀를 팍 죽여버리는 시누이.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선 넘은 거 맞죠? 아이고, 야, 니가 엄마냐? 원지, 시누이가 선을 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2개월, 새돌반이 넘어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목처럼 시누이가 선을 넘었는데, 뭐 본인은 그게 절대 아니라지만, 저는요.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열받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이가 또래들에 비해 말이 조금 느려요. 다만, 이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저 발달이 조금 안됐다 뿐이고,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말을 시키면 좀 부정확하지만, 지 나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애 고모라는 게 태클을 거네요. 며칠 전에 시댁에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시누이 얼굴을 봤는데, 자꾸 애한테 이 말 해봐라, 저만 해봐라, 꽁꽁아, 이렇게 말해봐야지, 등등등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이런 걸 시키는 자기 고모가 싫었는지, 막 찡얼거리면서 자리를 피하려 했고, 그런데도 시누이는 그런 애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엔 애가 아니라 저한테, 아니 올케, 꽁꽁이 좀 언어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니, 애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애 말기 다 알아 듣는다. 단지 발화가 좀 느린 건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치료가 필요한 장애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랬더니, 거기다 대고 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주 그냥 지만 착하지. 내가 한 말 때문에 올케 기분이 좀 나빠 보이는데, 그건 미안하게 생각을 해. 특히 시누이랑 올케, 우리 같은 사이, 결코 편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또 시자들이 하는 말 중에 듣기 좋은 말 없는 것도 나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아빠도 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는 거라고. 근데 이건 아니야. 나 지금 올케한테 시비 거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꽁꽁이가 진심으로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야. 나 오늘 꽁꽁이 거의 1년 반 만에 보는 건데, 두돌 때 봤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아무 차이를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올케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뻔히 다 알면서도, 그냥 그거 다 각오하고, 그저 꽁꽁이를 위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 나도 꽁꽁이 고모인데, 설마 이게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겠냐? 등등등.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제가 기분 나빠하니까, 내가 하는 말 너무 고아듣지 마라. 눈치 보니까 엄마랑 아빠는 절대 말 안 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나설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시비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이를 위해서,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게 뭔지 생각을 좀 해봐. 뭐 이따위로, 마치 저를 가르치는 듯한 훈수질을 하는데, 아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차고 열받아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거 선 넘은 거 맞죠? 아니 지가 뭐라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히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글쎄요, 제가 쓴 일 하면 적어도 검사는 받아보겠습니다. 기분 나쁘고 어쩌고는 그 후의 일이에요. 영유아기 때 검사 교정을 하면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런 시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초등 6년을 통째로 치료했어야 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안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명심하세요. 치료라고 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골든타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2번. 아니, 내 새끼 아이, 내 아이 말들인 거를 알면 부모 스스로가 더 불안해가지고 먼저 검사해보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나 가끔 이런 부모들 보면 진짜 궁금한 게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남들이 지적을 해도 난리야.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지적을 안 한다고 천하태평인 거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했어도 그냥 지금처럼 변명하고 기분만 나빠할 거잖아요, 너. 3번. 아니, 그냥 검사를 받고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린이집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반응하는 개진상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래도 시누이는 애 고모니까 애가 걱정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본인이 욕을 먹을 거란 각오까지 하고 하는 조언인데 진짜 삐딱하게 받아들이니. 네가 그런다고 아닌 게 아니잖아요. 4번. 야, 시누이가 자기 욕먹을 거 각오까지 하고 말을 한 거면 이거 진짜 심각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쓴이 본인도 분명히 그걸 알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뭐 다 잘 돼요? 부모라면 세상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되는 게 부모야. 근데 부모가 이 지랄이냐? 아니, 전문가도 아니면서 고장 말귀 좀 알아듣는다고. 42개월이 넘도록 그냥 방치를 해? 너 부모 맞아요? 진짜 답답하다. 하긴,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누이가 저러겠냐? 욕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5번. 맞아요. 시누이가 남도 아니고 아이 고모잖아요. 물론 자기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아이의 언어발달은 다 그때가 있는 거고. 또 그렇잖아. 몸에 좋은 게 입에는 늘 쓴 법이죠. 6번. 두둘 때 보고 새돌반에 본 시누이 입장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느꼈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고. 또 말을 안 했다는 걸 보면 그 시댁 사람들 되게 점잖은 분들 같은데. 그럼에도 우죽 답답했으면 저럴까 싶구만. 아휴, 참 큰일이다. 7번. 이걸 가지고 시누이한테 선을 넘는 거라 그러면 애를 이 지경으로 방치한 너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 8번. 어른이 집에서 왜 말을 안 하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냐? 네가 이런 그지 같은 진상인 걸 아니까 그냥 쉬쉬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냥 있으면 지나갈 거니까. 9번. 아이고, 아이가 새돌반이 넘어가는데 발화가 어쩌고 저쩌고. 어이구, 이러다 진짜 큰 문제 터지면 또 남탓 오지게 하겠지? 10번. 새돌반이면 이미 늦었죠. 아이고, 아이만 불쌍하다. 어쩌면 좋냐?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장애가 있는 동생을 안 돌보겠다는 큰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후반 아줌마입니다. 남들보다 결혼을 좀 일찍한 편이라 저희 큰아들이 25살이고 둘째이자 저희 막내아들은 이제 19살이에요. 이렇듯 작은 아이도 이제 거의 20살이다 보니까 남들 보기엔 그래 자식을 다 키웠으니 이제 아무 근심 걱정 없겠다 싶겠지만 아닙니다. 저희 막내는 선천적인 자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엄마인 제가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일을 못하고 지금까지 저희 남편 혼자 외벌이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들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것도 작은아들이 아니라 멀쩡한 큰아들한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또 불만인 건지 취업만 하면 당장 집을 나갈 거라며 엄포를 놔요 애가. 물론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다보니까 가정경쟁은 남들보다 넉넉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월 300정도로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살고 그러다보니 크라더 학비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만들었고 용돈도 그래요 얼마 못 줘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아들 본인이 지가 과외 알바 등으로 스스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아직은 되게 젊은 편이라 남편 퇴직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워낙에 빠듯한 살림이다 보니 제가 한 번은 큰애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너 나중에 엄마 아빠 다 죽고 나면 동생 어찌 할 거냐라고. 그러자 아이가 뭐?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너무나 싸늘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진짜 전혀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이 반응이 깜짝 놀라서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네가 형인데 어찌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랬더니 얘가 마치 이런 말을 하길 기다렸다는 듯 엄마 아빠가 나왔으면 엄마 아빠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냐고 나 아무 생각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때 진짜 겉으로 틴은 안 했지만 충격이 엄청났어요. 비록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이 작은 빌라 한 채 뿐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답만큼은 엄마 걱정하지마 꽁꽁이는 내가 잘 돌볼게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거기다 자기가 취업을 하면 나가서 살 테니까 그래야 알래요. 아니 엄마 아빠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어쩜 이렇게 지 혼자 나가 잘 살겠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걸까요? 저랑 큰 애가 번갈아 가며 둘째를 씻기고 하는데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가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 모든 걸 뻔히 다 알면서 얘가 엄마한테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반항인 걸까요? 아니면 부모도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자기랑 달리 장애가 있는 동생도 안 보이는 건가요? 나중에 결혼할 때 자기 처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 게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해서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글 써봅니다. 이건 어찌 해야 되는 걸까요? 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반 그래도 대답은 엄마 내가 잘 돌볼게 걱정하지마 이게 뭔지 아닌가요? 네 절대 아닙니다. 댓글 그렇지 그 누구보다 이 아줌마를 잘 아는 아들이니까 비말이라도 했다가는 나중에 덤터기 쓸 확장이니까 딱 선 그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빈말도 하면 안 돼요. 2번 맞습니다. 보니까 큰아들이 아예 질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평소 얼마나 그지 같으면 저렇게 냉정한 반응을 다 보일까 2번 아니 왜 큰아들 인생까지 다 말아쳐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뭔 자격이 있는데? 뭐 부모면 다요? 이거 완전 개준마네 어? 댓글 야 상처받은 사람한테 개준마란 너무 독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말본사를 보니까 너도 인성이 좋은 것 같진 않네 2번 염병하네 상처는 저 아줌마가 아니라 첫째가 받은 거지 분명 지금까지 아무런 사랑도 관심도 못 받고 그렇게 방치되어가지고 자랐을 텐데 그도 모자라 이제 와가지고 아픈 동생까지 책임을 지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3번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부모라는 것들은 늘 동생이 우선이었을 거고 그도 모자라 이제 남은 내 인생까지 동생을 위해 써라 나는 정말 안중에도 없는 거였구나 이걸로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는 거죠 4번 아니 낳은 건 니들인데 왜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겁니까? 자식은요 그 형제가 아니라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니들 짐 아들한테 떠넘기지 마요 니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5번 그래서 평생 지 동생 뒤지닥거리나 하고 살아라 이거야? 그럼 뭐 연애도 결혼도 못하겠네? 니들 죽으면 시설에 보내든 알아서 해야지 다른 이 도움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걸 강제로 떠넘겨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야? 뭐 둘 다 죽어라 이거야? 야 니들이 부모냐? 그래도 아들이 되게 착하다 나 같으면 벌써 연큰했어? 아니 첫째는 도대체 뭔 죄야? 보라마나 뻔해 지금까지 관심 한 번 못 받았을 텐데 야 진짜 뻔뻔하다 6번 이 모든 걸 제 탓인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 그럼 니 탓이지 어느 탓이냐? 7번 당장 시설에 보내고 어디 나가서 일이라도 하세요 일이라도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정신 차리라고요 아줌마 그러니까요 오전만이라도 시설에 보내고 뭐 단기 알라라도 하던가 뭘 쳐 자랐다고 징징징 그것도 지새끼 앞에서 아이고 아픈 자식을 살리겠다고 멀쩡한 자식을 잡아먹으려 두는구나 근데 그 자식도 사실 안 멀쩡해 겉모습만 멀쩡해 보이는 거지 그 속에 있는 가슴은 이미 다 시커멓게 탔을 거야 바로 너 때문에 이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그런 사연들 많았죠 요즘에 금쪽이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애가 좀 불편하게 장애가 있다고 그거를 책임지게 만들기 위해서 둘째를 낳는다든지 일부러 그걸 노리고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지 그리고 첫 번째 사연도 그렇습니다 자기 새끼한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시기가 있는 건데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그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그래요 자기 새끼 기를 죽이기 싫어서 내 새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자기 새끼를 감싸기 위한 듯이 말을 하는데 그거 다 틀렸습니다 결국 자기 자존심이에요 그 지 기분 나쁜 거야 그냥 진짜 자식을 위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기분이 더럽고 굴욕을 당해도 새끼를 어떻게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부모지 그 순간 기분 더럽다고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연병하는 것들 부모 자격도 없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 스스로 새끼를 죽이는 거야 모르지 돈이 재벌만큼 많으면 또 모를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